정부가 파나마와 모잠비크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상황,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해 어제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 경보 단계를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파나마는 기존 2단계 여행 자제에서 3단계 출국 권고로, 모잠비크는 기존 1단계 여행 유의에서 2단계 여행 자제로 각각 상향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또 필리핀과 멕시코의 일부 지역, 방글라데시, 트리키에 등은 치안 상황이 개선돼 여행 경보를 하향 조정했습니다.